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17페이지에 그럼 앞에서 물질의 이동이나 열의 전달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이동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품에 무언가를 넣겠죠 그러면 이 식품이 가공이 되어서 무언가가 생성이 됩니다 그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 라고 하면 복숭아라고 하는 식품에 우리가 열도 가열을 하니까 열도 넣을 수 있고요 설탕 당조림이니까 설탕도 넣을 수 있고 기타 여러가지 것들을 넣을 수 있으며 복숭아를 해서 우리가 복숭아 통조림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동이란 글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동현상에는 첫째 유체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열의 이동이 있고 세 번째는 물질의 이동이 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대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신 거는 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동이 돼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과학을 배우셨으면 그 과정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열의 이동은 열은 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열의 이동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렇게 닿아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대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사라고 하는 건 복사열은 부딪혀서 나오는 거 땅에서 우리가 여름철에 왜 아스팔트 같은 거 있으면 아스팔트 위에 복사열이 녹기 때문에 훨씬 더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은 전도, 대류, 복사 이거 세 가지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이동이 나오는데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조라고 하면 이 건조는 수분이 우리가 공기 중으로 식품에서 수분이 공기 중으로 이동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건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출은 우리가 어떤 식품 예를 들면 이렇게 콩이라고 하는 거에서 추출을 하면 이 콩 안에는 어때요 기름 성분이 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유지 성분을 우리가 뽑는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추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류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분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류를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에 휘발유 생성할 때 우리가 경유를, 원유를 이렇게 끓이면 어때요 걔네들이 안에 있는 경유라든가 휘발유라든가 이런 게 끓는 점이 다 틀리죠 그래서 이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얘네들을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중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식품공정의 원리라고 하는데 식품공정의 원리에서는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수지, 그 다음에 에너지 수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 수지나 에너지 수지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니면 보존의 법칙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식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시면 물질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들어간 식품이 변화하면 나오는 것과 찌꺼기로 있는 것들이 이 양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물질 수지식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페이지 18페이지의 물질 수지식 해서 보시면 어떤 들어가는 우리 식품의 양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과즙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품을 넣고 과즙기에다 넣고 짰어요 짜면 우리가 주스 성분도 나오겠지만 뭐가 뭣도 나와요 그렇죠 얘네를 이렇게 왜 찌꺼기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이 찌꺼기 우리 주스 성분과 이 찌꺼기를 더하면 원래 있던 식품에 대한 원료 성분과 우리 중량이 같다라고 하는 게 물질 수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지식은 뭐냐면 똑같아요 에너지도 여기에 가한 에너지 가한 에너지는 하고 나오죠 그래서 쓰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썼으니까 손실된 에너지가 있겠죠 이렇게 손실된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이 같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가공의 방법하고 나오는데요 우리 보통 이런 가공이라든가 어떤 게 나오면 항상 물리적 방법 그 다음에 화학적 방법 그 다음에 미생물학적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리적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조성이 바뀌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른다든가 분쇄한다든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질은 바뀌지 않죠 그렇지만 화학적 방법은 열을 처리하면 어때요 그 안에 있는 단백질 모양이 바뀐다든가 산이나 알카리 처리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구조가 바뀌게 됐죠 이런 것들 주로 화학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생물학적 방법은 미생물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유산균을 만든다라고 하면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넣으면 어때요 거기에 있는 오플레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치즈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미생물의 힘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미생물학적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